반갑습니다. 런앤언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다가 또 약간 온화해지는 그러한 날씨 속에 있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해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투자에서도 좋은 승률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번 주의 특징적인 부분들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이번 주의 주간의 특징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온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아마 FOMC 의사록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뜨거워진 시장, 계속해서 산타랠리가 진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물가 안정을 토대로 해서 금리나 시기가 좀 당겨질 건가 이거에 대한 질문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는 FOMC 의사록 공개가 된 부분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기 전 후루에서 사실 이번 주에 특징적인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코스피라든지 또는 선물 쪽에 굉장히 매수세가 강해졌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었고 그에 반해 기관들과 또는 개인들은 매도하는 그러한 양상을 띄었는데요. FOMC 이번에 발표된 FOMC 의사록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좀 한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FOMC 의사록에 당분간 정책 변화는 멈추고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확인해 보겠다. 이러한 의사록 발표가 있었고요. 물가 지표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 타겟팅까지는 조금 멀었기 때문에 연준은 더욱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확실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온 게 이번 연준 FOMC 의사록의 특징이었습니다. 의사록의 특징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고대했던 피벗에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피벗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이번 연준 의사록에는 없었습니다. 지난번 연준 의원은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얘기는 단 한 차례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FOMC 의사록에서 밝혔는데요.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지표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가고 공격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쪽에서는 다소 부담관이 있고 또는 너무나 긍정적인 시그널보다는 안정적인 부분으로 FOMC 의사록이 나와준 거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죠. 가장 큰 특징이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10월에 주택 판매라든지 또는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부진한 가운데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3분기에는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와주었습니다. 작년 3분기에 대비해서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약 한 3배 정도 늘어났고 주당 순위 같은 경우에는 7배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물론 AI 칩 수요에 대한 기대감, 수요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면서 매출이 3배가량 이렇게 증가한 건데요. 사실 데이터 센터 매출만 보게 되면 한 280% 이상 증가를 해서 역시나 4분기에도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감소를 하겠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을 전망인데요.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각 나라에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죠. 역시나 엔비디아도 중국 쪽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매출 발생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3분기 매출은 굉장히 많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4분기에는 다소 좀 누그러질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서의 폭발적인 GPU라든지 HBM 같은 이러한 반도체 장비, 소부장주들이 굉장히 잘 나갈 걸로 예견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역시나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쪽에서의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견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엔비디아가 500불 정도의 가격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엔비디아의 목표치를 800불, 700불까지도 보는 그러한 아이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번에는 국내 증시로 좀 넘어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 이번 주에 가장 도드라졌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정치인맥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이번 주에 굉장히 도드라지게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치인맥주 중에서 한동훈 장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었는데요. 조금만 인연이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한동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굉장히 뉴스를 많이 내고 있고 찌라시 같은 이러한 루머성 기사들, 루머성 재료들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출렁거렸던 건 사실인데요. 아시겠지만 정치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정치인의 행보에 따라서 1위, 1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초보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 관심권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특징적인 국내의 종목 중에는 한동훈 장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죠. 역시나 FOMC라든지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거가 한몫을 했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들도 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들어 발표됐었던 CPI 지표라든지 PPI 지표, 이러한 물가 지표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개연성은 조금 사라졌죠. 다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5월달 내지는 5월 내년 2024년 5월 전후로에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특별히 11월달 FOMC하고 12월달 FOMC에서 금리 동교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온 얘기들, 뉴스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매체들을 토대로 해서 잘 알고 계실 건데요. 과연 금리 인하가 언제쯤 진행이 될 거고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산타랠리는 과연 계속 진행이 될 것인지 궁금해하실 건데요. 산타랠리 관련되어서 약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과거의 데이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냐면 산타랠리는 보통 대한민국에서는 12월 중순부터 1월 둘째 주까지가 산타랠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월달 중순부터 2월 말까지 2024년 2월 말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산타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산타랠리가 진행이 되는 동안의 특징적인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중시가 새해 첫 번째 주 그리고 두 번째 주에서 상승을 하게 되는 기간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 해는 상승으로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장이 연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중시도 많이 빠졌다가 현재 많이 회복한 상태고 미국 중시도 많이 빠졌다가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 산타랠리를 즐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업황이라든지 업종을 잘 선택하는 그러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종목 중에 내 종목이 많이 물려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차트는 3년치 주봉 차트를 보시고요. 중간값을 매긴 다음에 중간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 산타랠리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간값 이상에 있다라고 하면 약간의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산타랠리까지 대한민국 시장이 그리고 미국 시장이 현재는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요. 저희는 한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또는 테마주 그리고 시장의 중심주 매매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 열어들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시는 QR코드에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게 되면 노란톡방까지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노란톡방 안내 채널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로 조진표 이렇게 세 글자 넣어주세요. 문자 넣어주시게 되면 저희가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노란톡방까지 안내 받으시면서 한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시장의 중심 종목들 그리고 테마주 같은 그러한 공부 같이 해보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같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는 이번 주의 특징적인 흐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말씀드려볼 건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주간이었죠. 사실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급반등을 하면서 외국인들 또는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들 위주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테마적인 성격이 강했었던 그러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종목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인맥주라든지 또는 정책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큰 흐름을 보였는데 그중에 핑거라고 하는 종목이 특징적인 이슈를 보면서 굉장히 상승 흐름에 있었고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핑거라고 하는 종목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같은 서울대 동문이 사회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김철수 변호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대 동문이면서 현재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재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내 되시는 진은정 변호사님, 진은정 변호사님도 역시나 김현장의 외국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런 이력까지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혈연, 지연, 학연이 아직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고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핑거가 첫 번째 이슈는 이처럼 김철수 변호사가 사회이사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또 진은정 변호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연결고리로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핑거라고 하는 종목은 정부에서 STO 토큰 증권 발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통을 허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특징적인 흐름을 나타내 주었는데요. STO 거래 플랫폼을 핑거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STO 거래 시장이 사실 2030년까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걸로 폭풍 성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2030년 되면 이 시장을 약 한 360조 원 정도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60조라고 하는 시장이 얼마만큼의 큰 시장이냐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시장의 평균 가격이 한 400조 원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 되면 STO 시장이 현재의 코스닥 시장과 거의 대동소이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추측과 관측이 제기되기 때문에 STO 시장의 핑거라고 하는 종목이 플랫폼 기반을 만드는 그런 회사여서 이 핑거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이슈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는 향후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굉장히 크게 신장할 종목이어서 세 번째 이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대장주 그 다음에 성장성이 좋은 종목 위주로 시장이 이번 주에 상승 흐름을 많이 올라왔거든요. 역시나 매출이 좋다는 얘기는 영업이익이 좋다는 얘기는 또 단기순이익이 좋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영업을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회사하고 앞서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핑거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거라고 하는 종목 지금 보시는 차트가 핑거라고 하는 차트의 주봉 차트인데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봉 차트를 보실 때 3년 정도의 주봉 차트를 열어두시고 주봉 차트의 중간값 24,500원 정도가 주봉 차트의 중간값인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가로 사선을 그린 이 가격대 위에 있다라고 하면 가져가는 거 관심권에 둘 필요는 없겠지만 중간값 미만에 있다라고 하면 관심권에 충분히 두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핑거라고 하는 종목이 대량 거래량을 토대로 해서 지금 주봉에서 두 번째 양봉을 그리고 있고 MACD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대 그래프도 두 개째 올라오고 있고 빨간색 MACD 오실레이터 같은 부분들도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MACD 지표라든지 주봉 차트에서 보는 핑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이 두 번째 종목인데요. 두 번째 두산 로보틱스를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로봇 촉진법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정부가 로봇 산업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가지고요.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특징적인 이유는 로봇 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감 부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상장할 때는 2만 6천 원 정도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한 이후에 최근 가격이 한 7만 원 내외 가격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로봇 산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로봇 촉진법 기대감까지 있다 보니까 2만 6천 원 부근에 상장을 했었던 두산 로보틱스 계속해서 더 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두산 그룹의 자회사, 그룹주이다 보니까 두산과 연관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산업군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을 해서 충분히 두산 로보틱스가 이슈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 CES 2024에서요. 내년 CES 2024에서 오스카 더 쏘더라고 하는 혁신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아직 CES 2024가 열리지 않았지만 그 혁신상에 선정이 됐다라고 두산 로보틱스가 발표를 해서 이 혁신상 받는 것 부분들까지 이번 주에 굉장히 특징적인 이슈가 나타나 주었고요. 세 번째 이슈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관련되어 있는 촉진법이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가 보게 되면 실내에서만 그동안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서빙 로봇이라든지 또는 기계를 만드는 로봇들이 실내에서만 있었는데 이번 로봇 관련되어 있는 촉진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외로 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로봇이 혼자 실외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두산 로보틱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두산 로보틱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는 볼 수 없고요. 최근에 상장을 했으니까요.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가장 저점이 3만 2천 원 부분이고요. 현재 가장 고점이 한 7만 원 부근에 와 있어서 두산 로보틱스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눌림 올 때 이 주봉 차트 또는 분봉으로 많이 나눠서 보셨을 때 눌림이 오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종목은 KC 그린홀딩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KC 그린홀딩스 어떤 특징적인 흐름을 나타냈었냐면요. SEC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온실가스 배출 공시에 대한 의무를 완화하거나 또는 약간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주어서 온실가스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KC 그린홀딩스를 여러분들에게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기후 공시에서 기업들이 가장 좀 난감했었던 게 스코프 3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스코프 3이 배출량 보고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이 스코프 3에 대한 부분들을 SEC에서 공시 의무를 면제하거나 또는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KC 그린홀딩스가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슈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후협의 협약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두 정상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탄소중립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가 KC 그린홀딩스인데 KC 그린홀딩스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KC 코트레일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KC 코트레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거나 또는 환경오염 방지 장치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거든요. 이 KC 그린홀딩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 글로벌 환경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러한 KC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KC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KC 그린홀딩스 역시나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있고 주목해 보실 그런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특징적인 흐름 두 번째 이슈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는 KC 그린홀딩스가 폐기물 처리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폐기물 처리 시장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이번 주에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환경 기업이 바로 KC 그린홀딩스이기 때문에 이 KC 그린홀딩스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KC 그린홀딩스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를 보실 때 중간값을 제가 차트에 나타나게 되면 한 4,600원 정도가 중간 가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간 가격 미만에 있으면서 최근에 들어서 2주 동안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 보실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또 주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크게 보시게 되면 이처럼 일봉 차트의 최근 작년에 10월 달에 2,300원 부근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번 11월 달에 2,300원, 400원, 500원을 지지해 준 다음에 슈팅이 나오고 있죠. 차트를 딱 보시더라도 지금 차트의 중간 가격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의 중간 가격 미만 부근에 KC 그린홀딩스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5일선이라든지 또는 10일선 이렇게 눌림매매 있을 때 3,500원 부근이겠죠. 눌림매매 있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시게 된다고 하면 이런 종목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종목은 최근에 상장한 에코프로 머티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에코프로 머티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고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코프로 머티가 상장할 때는 굉장히 흥행에 실패할 거다. 왜냐하면 개인 청약률이라든지 또는 기관 청약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개인들 일반 청약 같은 경우에는 70대 1 경쟁률이 나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17대 1 정도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경쟁률이 너무 낮게 나와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장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상승을 누가 견인했냐면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이 에코프로 머티라고 하는 종목에 수급으로 태웠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에 수급으로 태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2차 전지 수요가 전기차로 불게 되면 고용량이라든지 또 고출력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하이니켈 위주의 성장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더더군다나 이 하이니켈 위주의 시장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의 에코프로 머티라는 회사 딱 하나만 하이니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수급적인 측면, 청약 경쟁률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끌어올렸고요. 끌어올린 결과 최근에 10만원 부근까지 이 에코프로 머티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이번 주에 굉장히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차트는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트적인 의미의 해석은 지금 불구하고 사실 유동적인 해석 그리고 성장성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해석으로만 에코프로 머티를 바라봐야 될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사실 지금은 약간 기대치가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시간임에는 분명합니다. 단, 긴 안목에 있어서 내년이라든지 이렇게 긴 안목에 있어서는 2차전지는 반드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업황이고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단, 이렇게 많이 올라온 에코프로 머티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심권에 두시는 것보다 조금 누그러진 이후에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섯 번째 종목은요. MBT라고 하는 종목을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MBT 같은 경우에 3분기에 최대 실적을 나타낼 기대감 그리고 4분기에도 역시나 최대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실적 기대감 그리고 내년에도 굉장히 큰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고요. 두 번째 MBT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네이버 웹툰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을 거다. 상장을 하겠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줘서 네이버 웹툰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MBT가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사실 네이버 웹툰의 웹툰의 재화가 쿠키인데 이 쿠키를 얻으려면 어플을 깐 다음에 어플을 설치한 이후에 쿠키 오븐을 받아야지만 이 쿠키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쿠키 오븐이라고 하는 게 에디슨 오퍼월이라고 MBT에서 현재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들어놓은 그런 제품이 있어서 이번에 네이버 웹툰과 관련되어 있는 MBT도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5개의 종목 간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진표의 표적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진표라고 하는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릴 건데요. 그 선물 나눠드리는 종목은 두 가지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계속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려지는 선물의 종목들이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종목,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말씀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대원강업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대원강업이라고 하는 종목은 사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으면서 저평가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코스피 지수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이 8월, 9월, 10월 내려왔다가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시장을 이끌 수 있는 대장주들, 그 대장주라고 하면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니스 같은 대형 우량주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먼저 선도에서 앞으로 이끌어주고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오면서 두 번째 테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거든요. 이 대원강업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이면서 대주주가 굉장히 좋은 회사죠. 대주주 같은 경우에 현재 현대백화점 그룹의 계열사가 이대주주로 있고요. 현대백화점 그룹 관련되어 있는 계열사가 최근 들어서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합니다. 자사주를 한 75만 주가량 매수를 했었던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이 대원강업이고요. 두 번째 이슈로 여러분들에게 대원강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한 14% 증가했고 내년 매출은 올해보다 약 한 26%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올해가 한 170% 이렇게 신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역시나 매출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신사업이 구동모터 신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구동모터 신사업이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확장세로 매출을 내고 있다. 신규 매출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대원강업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말로 괜찮은 종목이다.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둘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두 번째 이슈로 정리해드렸고요. 세 번째 이슈는 숫자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BPS라고 하는 게 주당순 가치인데 주당순 가치를 작년에 기준으로 주당순 가치를 계산해보면 한 7,8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잘 나올 걸로 예상해서 주당순 자산 가치 BPS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간 8,400원 정도로 작년 7,800원보다 좀 더 올라가죠. 그런데 좀 나중에 잠시 후에 주가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BPS 7,800원 작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8,400원 나오는 이 주가 순 자산 비율보다 주가가 더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회사들은 이렇게 주가가 아래에 있어서 BPS가 굉장히 저렴하고 낮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매출이 잘 안 나오느냐 매출 잘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차트도 이따가 조금 후에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BPS를 설명드렸다고 하면 이번에는 PBR, 주가를 BPS로 나누는 걸 PBR이라고 하죠. PBR이 보통 1배 정도, 굴뚝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한 1배 정도 내외에서 보면 좋은데 PBR 같은 경우에 현재 0.68배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PBR이라든지 BPS 같은 경우를 숫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걸 이제 차트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대원광업의 주봉 차트인데요. 역시나 이 대원광업의 주봉 차트의 중간값을 매기면 한 4,5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PS, 주당, 순, 자산가치 제가 8,4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주가는 5,000원대 중반에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나 PBR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PBR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0.64배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0.6배면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임에는 분명하고요. 대원광업 일봉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대원광업의 일봉 차트인데요. 좀 크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게 만들어 보면 지금 이 라인이 121선 라인이에요. 이 121선 라인 말고 1년선은 240선인데요. 240선 이렇게 밑에 나오게 되어 있어서 1년선을 잘 지지해주면서 대원광업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충분히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차트는 여기서 넘겨보겠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종목 두 번째 조진표의 표적 종목은 우듬지팜이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우듬지팜이라고 하는 종목은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소에만 걸리는 병인데요. 런피스킨병이라고 하는 병이 최근에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경기 지역이라든지 또는 충청권에만 머물렀던 소에만 걸리는 런피스킨병이 충청이라든지 또는 전라라든지 경상이라든지 또는 강원도에까지 최근 굉장히 다발성으로 번지고 있어서 이 런피스킨병 관련되어 있는 동물 백신을 만드는 우듬지팜이 최근 들어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는 조진표의 표적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우듬지팜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두 번째 이슈는 세계적인 이상기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설명드려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있으면서 중동 지역에서는 신선한 채소라든지 또는 식량의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뉴스를 토대로 해서 잘 아실 거예요. 특별히 사우디 같은 경우에 이 우듬지팜이 약한 400억 달러 정도의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데 이 우듬지팜이 사우디 쪽에서의 굉장히 식량 안보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전 세계적인 스마트팜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우디에서 약간 400억이 넘는 그런 MOU를 맺었고 우듬지팜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반 밀폐형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우디 쪽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우듬지팜이 사우디로 굉장히 큰 수출을 따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우디만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 윤 대통령이 방문했었던 카타르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그로 인해서 중동 지역의 스마트팜 시장을 대한민국 국내 기업들이 독차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역시나 있어서 중동 지역 사우디라든지 카타르 같은 쪽에서의 스마트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우듬지팜이고 동물 백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우듬지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려보고요. 차트적인 부분들도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우듬지팜의 일봉 차트입니다. 역시나 우듬지팜도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어서 우듬지팜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차트로만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우듬지팜 그러면 표적 종목으로 선정을 했었을 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없느냐? 있습니다.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는 한 2,600원 정도 아래 꼴이 달리는 이 부분에 2,600원 정도를 매수가로 잡으시고 3,000원 넘어가는 부분들을 목표가로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200원 정도 되는 부분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서 대원광업을 손절가, 그 다음에 목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대원광업 같은 경우에는 5,300원 정도가 매수가격이고요. 목표가격은 한 6,000원 정도 목표가격 세우셨으면 좋겠고 손절가격은 4,900원 정도 손절가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듬지팜이라든지 대원광업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을 한번 나도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게 되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 채널 추가하신 이후에 저희가 노란톡방까지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려서 그 안에서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려줄 테니까요.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노란톡방까지 안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또는 시장의 중심주 또는 테마주 공부하실 분들은 같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국내외 주요 일정들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빡빡하게 있기 때문에 많은 일정들 속에서 그래도 좋은 것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일정들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27일이죠. 10월 신규주택 매매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됩니다.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신규주택 매매인데요.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규주택 매매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이 두 가지가 선행지표인데요. 이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사실 판매 건수가 증가하느냐 또는 판매 건수가 이전보다 낮냐 이거 부분들로 경기가 위축되냐 또는 경기 회복에 있느냐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역시나 신규주택 매매 또한 판매 건수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경기가 회복에 있는지 또는 침체에 있는지를 판가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일에는요. 사이버 먼데이라고 하는 정말로 미국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온라인 핫한 온라인 시장이 열리는데요. 사이버 먼데이는 아시는 것처럼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쇼핑과 연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쇼핑의 날인데요. 추수감사절 이후에 첫 번째 금요일에 해당되는 게 사이버 먼데이예요.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요. 온라인으로 매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오프라인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블랙프라이데이는 오프라인이다. 그러면 사이버 먼데이는 온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유통시장에 굉장히 큰 반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최근에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쇼핑을 기피하는 현상이 좀 생겨나면서 사이버 먼데이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서고 있어서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것이고 11월 27일 단 하루만 사이버 먼데이라고 하는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여기에도 관심권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28일에는 볼보에서 소형 전기차 EX30이 소개됩니다. 전기차 시장이 살짝 죽은 것은 맞는데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도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테슬라도 그렇고 여러 전기차 업체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볼보가 이번에 소형 전기차 EX30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활로를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9일이죠. 미국의 3분기 GDP에 대한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GDP는요.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예비치, 그리고 수정치, 그 다음에 확정치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번에 수정치가 발표됩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예비치 발표됐었던 게 3분기 4.9%가 미국의 GDP 성장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계절적 요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4.9%로 이렇게 조금 부풀려서 어떻게 보면 풍선 부풀리듯이 부풀려서 발표가 된 거고 사실 미국의 GDP 성장률은요. 1년 올해 성장률을 전칙으로 보게 되면 한 2.1에서 2.2%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요. 3분기에 발표됐던 4.9%는 계절적 요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미국의 GDP가 올해가 2.1과 2.2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인다고 하면 미국은 사실 내년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내년에는 1.0에서 1.2% 안팎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관측이 제기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2024년 1분기에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어쩌면 제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발표가 되고 있고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어쨌든 3분기 GDP 수정치가 29일 날 발표가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29일에는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죠. 이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것은 책자인데요. 책 겉 표면이 베이지색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베이지북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도 이와 동일한 책이 발간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린북이라고 합니다. 연준의 경기 보고서이기 때문에요.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동결, 금리 인하 카드에 대한 거 미리 예견해 볼 수 있는 베이지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 보고서에서의 특징은 현재 이전 보고서에는 이런 특징적인 부분의 흐름이 있었어요. 고용시장의 불균형 이런 문구가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되는 연준의 베이지북에는 과연 어떤 내용의 문구가 삽입이 되어 있는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30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죠. 금통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이 금통위는 아시는 것처럼 FOMC처럼 금리를 인상을 할 건지 동결할 건지 금리 인하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금통위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대한민국 금통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계속해서 대한민국 금통위가 보시게 되면 금리를 인상을 할 건지 인할 건지 또는 동결할 건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물가가 굉장히 물가 상승률이 높거든요. 올해 대한민국 물가 상승률은 한 3.6%로 차지하고 있고 D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물가는 굉장히 높은 반에 반해 성장은 굉장히 저성장을 하고 있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려야 될지 또는 내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는 기간이 상당 기간 오래됐습니다. 금리를 올릴 경우에 나오는 부작용 또 금리를 내릴 경우에 나오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요. 사실 대한민국의 성장률이라든지 물가가 좀 안정적인 부분들로 접해져야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금통위의 진통이 예상되는 결정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은 내년에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올해는 1.4%지만 내년에 2.1%이나 2.0% 이렇게 보는 관측이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 올해는 3.6%였지만 내년에는 한 2.45%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내년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개연성은 높겠죠. 30일에는 뮤레전드가 중국에서 서비스를 게시하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12월 1일이죠.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제조업 지표는 두 가지인데요. 제조업 지표 한 가지 ISM에서 발표하는 것은 제조업 지표하고 비제조업 지표 이렇게 두 가지가 발표가 되는데 12월 1일 날 발표하는 것은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400개의 기업들에 대한 평균치를 내서 기업들이 얼만큼 체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숫자로 표현해 주는데요. 50 밑만에 있다라고 하면 경기가 수축 국면에 있고요. 50 이상 있다라고 하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49 정도 46 정도 나왔었던 걸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제조업 지수 지표가 50 미만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 먼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주에 체크하셔야 될 주요 국내외 일정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보는 시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500선을 넘어서 2600, 2700을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2500을 넘어서 계속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가면 2700, 800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큰 숲을 말씀드린 다음에 다음 주에 전략을 꼼꼼하게 체크 한번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 섹터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는 섹터입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토대로 해서 AI 섹터는 다음 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중심적인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들이 이번 하반기 11월, 12월 이렇게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8월, 9월, 10월 달 많이 떨어졌고요. 떨어진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승을 이끌 수 있을 만한 대장주들은 실적 위주의 우량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중심적인 종목으로 툭툭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와중에 업종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업종은 당연히 보실 필요가 있고 통신주라든지 또는 조선주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계속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나 자동차 섹터도 역시나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자동차 주에는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 이런 종목들도 계속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모바일 어플라이먼스라든지 아니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대형 종목 중에서는 LG화학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3분기에 언익 서프라이즈고 4분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올 거고 내년에도 역시나 실적이 잘 나올 건데 차트적인 부분을 볼 경우에도 역시나 바닷건 부분에서 고개를 들고 있고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어서 LG화학 같은 이러한 종목분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려보고요. LG화학 뿐만 아니라 조선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조선주 쪽에서는 하나오션이라든지 아니면 HSD 엔진 같은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는 조선주거든요. 이런 조선들도 다음 주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종목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종목 반도체라든지 이런 자동차 또는 LG 또는 조선 같은 이러한 종목분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분들을 먼저 보실 때 특별하게 업황이라든지 업종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 먼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대한민국 수출이 9월 그리고 10월부터 수출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은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된다고 하면 시장 우호적인 환경으로 굉장히 바뀔 수 있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개연성이 높고 그로 인해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주도주 안에서 매매 충분히 해보실 필요가 있고 내년 시장을 좀 전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년 시장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증시가 탄력을 받아서 다시금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미국 증시가 올해만 좋고 내년은 미국 증시만 나쁜 시장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오는 충격들 대한민국 시장 당연히 있을 수 있어서 내년은 코스피 지수는 박스피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내년은 박스피 시장으로 보셔서 박스피 안에서 지수 하단일 때는 매수했다가 지수 상단일 때는 매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고요. 지수 하단 같은 경우에는 한 2300에서 2400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지수 상단 같은 경우에는 2900, 3100 정도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QR코드는 저는 한 발 빠른 정보주라든지 또는 시장의 중심주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거 좋아하는데요.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 보시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열고 되셔서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채널 토대로 해서 노란톡방까지 안내 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QR코드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 조진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한 발 빠른 정보주, 테마주, 시장의 중심주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들어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을 잃지 않는 그런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하시면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런앤원 시즌3의 조진표 전문가였습니다.